세계 각국의 굴치덩이 펭귄들 모두 집합 세계 각국의 동물원에서 문제행동을 하는 펭귄들을 보내왔다 불평많은 신술댕이 펭귄 수커끼리 새끼를 낳고 싶어 알을 품는 펭귄커플 끊임없이 티격태격 싸우는 수다쟁이 공주 펭귄들 그리고 하늘을 날고 싶어하는 아프리카 펭귄까지 1위는 펭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2위와 동물들이 나누는 특별한 우정 이야기 동물과 말하는 아이릴리 국어 골칫덩이 펭귄들